지리산에 깊은 계곡물이 모여 만든 아름다운 인천 한켠에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대박 무료 캠핑장이 있어 왕 추천합니다. 멋들어진 아름드리 소나무와 화렵수인 참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가 각자 알맞은 자리에서 그늘 숲을 이루어 아늑한 공간을 선물해줍니다. 총 7개의 데크가 있구요. 깨끗한 지하수가 나오는 개수대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는 관리자분에 따르면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소했다는 깔끔한 화장실은 한여름엔 에어컨도 켜준답니다. 옆쪽에 벗나무들과 자기나무가 있는 넓은 공간이 더 있는데요. 주차도 하고 차박도 할 수 있게 마련한 공간입니다. 뒤쪽에 살짝 보이는 지리산 천황봉과 머지않은 곳입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나모리 172-5입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생초IC에서 화계리 이정표 쪽으로 가다가 유림면 유림삼거리에서 마천방면 3.8km 지점인 여기로 좌회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리자분의 전원이 있었는데요. 보름 이상 장기이용자 때문에 이용회전을 위해 올가을 데크를 철수한답니다. 맨땅에 불을 피워 팽나무를 잘라야 했는데 나무 보존을 위해 꼭 화로 사용을 부탁하셨습니다. 얼마전 유튜버 한분이 다녀가신 뒤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쓰레기 대가져가길 부탁한다고 전해달라셨습니다. 맞은편에 산청 글램핑장이 있구요. 오공계곡까지 5km, 칠성계곡 13km, 상림공원 14km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